닭다리가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들 닭다리가 상상 이상이야 이거를 두입으로 먹으라고? 두입으로? 아 될려나? 두입으로 가능할까? 오케이 오케이 두입으로 한입 두입 껌이라고 어떻게 여기부터 두입으로? 두입? 될려나? 일단 해볼게요 한입 음! 이렇게 먹는다 찍어서 먹어볼게요 우와 간다 이거 먹는거 아닌가요? 지드제트님 슈퍼채팅 900만원 감사합니다 900만원 감사합니다 900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석